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18년 고2 모의고사 6월 40번 올림포스 기출 독해 18강 9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wife of American Physiologist Hudson Hoagland. 이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생리학자죠. 이 사람의 와이프는 약간 플루, 감기 좀 심한 독감이죠. 그렇죠? 심각한 독감에 걸려서 아팠다라는 얘기죠. 호글랜드는 was curious enough to. 행용사 enough to 하는 뭐뭐 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았다. 이런 뜻이요. a 할 정도로 b 했다. 그래서 that, e r을 뭔가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호기심이 충분했다. 이런 얘기죠. 행용사 enough to. 이거 어순히 기억하세요. 행용사 플러스 enough to.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he left his wife's room for a short while. for a short while은 아주 잠시 동안 그의 아내의 방을 떠날 때마다 she complained about that he had been gone for a long time. 그가 had been gone이에요. had been gone. 이거는 이제 사라졌다. 라는 뜻이잖아. b 통사 플러스 gone은요. 사라지다. 합쳐서 disappeared.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잠깐 떠나는 건데 이 여자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엄청 오래 떠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거죠. in the interest of. 이거는 뭐뭇에 대한 흥미로 인해서 이런 뜻이죠. 과학적 탐구에 대한 흥미로 인해서 그는 요청했다. 그는 와이프에게. to count to 60. 60까지 숫자를 세라고. 60까지 숫자를 세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ask a to b예요. ask a to b. okay. a에게 b 해달라고 요청하다. a에게 b 해달라고 요청하다. with each count with each count corresponding to what she felt was one second.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with 명사 ing 구문이요. with 명사 ing. 이걸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가 b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with 명사 ing. 여기가 each count가 a 그 다음에 corresponding부터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카운트가 각각의 숫자가 correspond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일치하다 상응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at she felt was one second. 여기서 she felt는 삽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느끼기에 1초라고 생각되는 것. 그녀가 1초라고 느껴지는 것과 상응하는 것에 각각의 1초를 세워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시계를 보지 말고 초를 세라는 얘기죠. 1, 2, 3, 4 이렇게 세라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와요. 그러는 동안에 그는 kept record는 기록했다는 거죠. 그녀의 온도, 체온을 기록했다. 그녀의 와이프는요. 꺼려하면서 reluctantly 중요한 단어입니다. 꺼려하면서 마지 못해서 이런 뜻이죠. 이거는 동의어 on willingly willingly willingly가 기꺼이고요. on이 붙어서 기꺼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아니면 이렇게 마지 못해 꺼려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세 개 동의 알아두시고 마지 못해 받아들였고 그는 빠르게 감지했다. 뭐를요? 더 하텔 시 워스 여긴 여기도 외워야 돼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그러니까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더 몸이 뜨거울수록 그녀는 더 빠르게 샜다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녀의 기온이 체온이 38도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녀는 60을 45초 만에 세버린 거죠. 됐나요? 그는 이 실험을요 A few more times 몇 번 더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데디아를 데디아가 뭐냐 하면 When her temperature reached 그녀의 온도가 기온이 체온이 39.5도 이건 거의 아픈 거 아닙니까? 다다랐을 때 아프다고 했죠. 그녀는 1분을요 37초 만에 세버린 거죠. 의사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의 와이프는 Must have some Must have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틀림없다. 그녀의 뇌 안에 internal clock 내부시계 즉 생체시계의 일종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다. 어떤 시계죠? That ran faster as the fever went up 뭐죠? 이 기온이 열이 올라가는 거죠. went up increased 열이 올라갈 때 더 빠르게 뛰는 그러한 생체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틀림없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됐죠? 네. 그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거는 어법은 요정도 요것은 그 다음에 요기 Ask A to B 요 부분 외우라고 했죠? 요거 엄청 중요해요. 여기도 외우셔야 되고 알겠죠? 이 3번, 4번 문장이 어법상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40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